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3월 1일 3일절이 되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당연하게 나라의 죄를 회재하면서 대한민국을 극률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잘못됐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소수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수는 전혀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유감스러운 문제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잘못됐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기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에 나온 목회자들 주의 종들 가운데 한 명도 촉불 집회가 잘못되었고 대통령이 모함을 당한 것이다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주의 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의 축도로 구국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집회의 사회를 보았던 장로님께서 오히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탄핵이 부당하고 종북자파 세력들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오히려 외쳤다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나와 있으면서 성령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4장 14장 17절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같이 하여서 같은 길을 얼마 동안 혹은 잠시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길 자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실제로 아무리 어떤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산다 주장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한국의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숨긴다는 사람들의 민낯,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상 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절대다수는 그러한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주의 종들 10만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다수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복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가고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차기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의 국회가 야당들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농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의이냐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넋이 나가고 미쳐버렸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진리형의 성령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개명에서 보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보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은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부정하시며 불쾌해하시며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언론, 거짓된 방송, 거짓된 뉴스에 대하여 성령님을 받은 진짜 크리스찬, 성령님을 받은 진정한 기독조인은 거짓을 분별해 내고야 맙니다. 앞뒤 선후가 어찌 되어서 방송과 미디어와 언론이 거짓말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진리형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그 거짓에 대하여 정렬하게 혹은 거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와버렸다면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것은 십만명이 넘는 목회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숨겨져 있는 무서운 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천만 가운데 대다수가 진리형의 성령님을 받지 않은 자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들이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형의 성령님을 받지 아니했으니 진리형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또한은 진실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져버리고 말고 그리고 진실을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칭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장 16절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주게 하겠다.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나는 이적을 행하고 산지와 노릇을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찬양할 때에 성령의 감동감화가 있다. 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라고 주장해도 실제로는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허다하다.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민낯, 기독교의 민낯, 기독교의 화장 안한 얼굴, 가면 안 쓴 얼굴,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와버린 다음에야 이제는 역사들의 정체가 드러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십만 명이 넘는 목사들, 또 천만이 되는 기독교 신자들, 십만 명이 넘는 목사들 가운데 또한 1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나 대한민국이 거짓 언론의 농간에 속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서 농락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풍경 등화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소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다수는 아무 관심이 없죠. 절대 다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도 한기총 주간으로 해서 모인 후국기도회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설교나 말들, 순서에 따라서 하는 말들을 또한 들어보았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고 기도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또 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희망적이고 그렇게 듣기에 즐거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목휘자들이고 교인들이 되고야 말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평안의 시대에 와서는 천만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또한 십만이 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령임을 받았다. 내게는 진리형의 성령임이 임하셨다. 그렇게 평안의 때는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시대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형이 그 한에 임하신 사람들은 결국은 최소한은 참과 거짓은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또한 언론과 신문, 방송, 기자들이 무슨 거짓과 음해를 섞었다 하는 것을 앞뒤 기승경교를 모른다 할지라도 진리형의 성령임께서 그에게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진리형의 성령임께서는 거짓 증거에 대하여서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형의 성령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거짓을 믿고 거짓에 동참해가는 사람들 그들이 목사들이고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는 갈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눈이 가려졌고 성령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것이고 교회는 또한 타락해져 왔던 것입니다. 성령임이 아니라 자신의 유격을 따라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아내인의 창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살아온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들이 지도자들로서 바른 외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느 길을 걷게 될런지 참으로 위태위태하고 끔찍한 순간들,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공산주의자적 활개를 쳐왔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국가 안보를 위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들은 무너져 왔었습니다. 국방을 위하여 지급되는 많은 돈은 군인들의 복지와 그들의 턱없이 높은 급여로 인해서 다 사라져 갔고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왔고 또한 사람들은 거짓을 점점점 믿어와서 이제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하여 아무 자락도 분별도 없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이 끝이 과연 대한민국의 종말과 끝이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하게 이 문 앞에 우리가 섰는 문 앞에 다가올 줄은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교적 교사들이 그렇게 날뛰고 또한 이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을 가지고 북한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들이 정말 많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절대 다수가 그것을 따라갈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설마 설마하고 저는 살아왔던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 더군다나 대학과에 일찍부터 침투해서 대학생들의 공산주의자들로 80년대 학생권, 90년대 그렇게 물들여왔던 현장들을 보고 있음에도 또는 보아왔음에도 설마 내 선배, 내 동기, 또 내 후배들이 아그인은 주체 사상에 미쳐서 지하조직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알만큼 알고 잘 모르던 20대가 아닌 하는 정신을 차릴 것이다 하는 헛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대학 다녔던 과가 한 학년에 30명이었는데 총 4개 학년이 120명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과, 사범대안의 과 가운데 120명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은 몇 근이 넘었습니다. 100명은 몇 근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아침 일찍 옥두 새벽부터 모여서 불온서적을 읽고 화염병을 만들고 빨갛게 데자부를 쓰고 또한 밤새워서 술판을 벌이고 다시 중학생의 실이나 모여서 데자부를 쓰고 자아비판을 하고 주체사상의 책을 탐독하고 그리고 다시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빨간 두건을 쓰고 세파이프를 들고 흔들던 그 선배들, 동창들, 후배들이 나이가 들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때는 그들의 광기,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한 2년여를 그들과 함께 개모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이면 함께 5.18 노래를 부르고 함께 광기에 젖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전교조가 오는 줄 알고 전교조를 합법화하라는 투쟁을 6개월도 참여하기도 하는 등에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의 대모에 동참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잘 모르던 20대 초반들의 잘 모르던 행각일 거라 그렇게 생각해왔죠. 또 1980년 후반 되어서 이미 역사들을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전교조 교사들이 역사를 장악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빨갱이들로 다 덮여버렸고 서울대생들이 결국 다 공산주의자들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어도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은 버틸 힘이 얼마나 있겠지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3월달이 어찌 될런지 4월달 5월달이 어찌 될런지 아마 그 정도가 이제는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법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만한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법학과 교수들이나 법률학자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끔찍함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총 130개 조밖에 안 됩니다. 130개 조. 거기에 이제 부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헌법입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헌법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헌법 조항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일말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추란 말을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형사소출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탄핵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형사상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는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끝난 다음에 보통 사람의 신분을 가진 다음에는 당연히 범죄에 대하여 조사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인 우리가 가지는 대로 처벌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일 때는 두 가지 죄 말고는 조사받지 않는다. 탄핵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보다 급수복 훨씬 떨어지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배치를 달고 있는 한은 상당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상식, 내우외환의 죄 말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왜 해석이 어렵습니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소추라는 단어 같은 거. 잘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고 정말로 법학과 교수들이 또한 헌법재판 소장들이, 검사들이 그 단어 하나 모를 리가 없죠. 제가 그래서 거의 좌경사상으로 물든 그런 네이버 같은데도 다음보다 꼬리만큼 좀 나으니까 거의 네이버나 다음도 다 좌경화되고 넘어갔지만 제가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소추조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하게 이 헌법, 그 헌법이 82조인가요? 헌법이 82조인가요? 그 헌법이? 84조예요. 84조. 헌법 84조의 그 짧은 한 문장 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수천 페이지 넘는 데서 제가 앞에 그냥 십여 페이지만 찾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대통령 탄핵 요건, 탄핵 이유 그런 조항을 찾으면 지식 쪽에는 헌법 84조가 명시되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건 없고 저 뒤에 이상한 조항을 가지고 다 글이 돼 있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공무원 이렇게 돼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라서 재판 받는다. 그런 일반 조항을 갖다가 적어놨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법이 나와있는 조항 자체를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실을 숨기기는 너무 쉽다. 이런 문제는 최소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런 법조항에 대해서 상심만 가져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통령 탄핵이 나올 때에 과거의 노무현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엔엘레를 없애면서 북한에게 넘겨주려고 한 그러한 죄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내란 외환죄에 충분히 속하고 그러니 탄핵 요건이 되어지죠. 대통령이 뇌물을 좀 받았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탄핵 요건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깔려 죽였다. 그래도 탄핵 요건이 되질 않아요. 그게 된다면 어떠한 사소한 것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야 물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정말로 이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상식 중의 상식. 이 대한민국 헌법의 130개 조항밖에 안 되는 것을 좀 읽어보고 들다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지어 진리형이 성렬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랄들까지도 이 진실을 외면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 말이 횡령죄가 있다 해도 횡령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요. 횡령죄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요. 법을 어겨서 누군가를 임명한 일도 없고 뇌물죄,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게 문제죠.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을 받은 다음에 뭔가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 자체가 없어요. 제가 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해체가는 것은 삼성의 해체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번 주에 삼성그룹이 해체가 결정되었어요.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미래전략실을 이번에 미전실이라고 하는데 해체하고 이제 삼성그룹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24%의 GDP를 삼성 하나가 다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24%를 삼성에서 먹여살린다 그 말이 대한민국 국민의 5명 중에 1명을 삼성에서 먹여살린다 그 말이 그런데 이 죄가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혐의 가지고 삼성의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애들이 불안당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재벌총수를 줄로 묶어서 끌고 갔죠. 보승줄로 끌려있는 그 끌려간 그 사진 한 장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기본 12조가 떨어졌죠. 12조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삼성그룹이 해체되면서 삼성은 유명무실한 회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대기업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 포승줄 하나 묶인 그 사진 때문에 삼성이 그거로 인하여서 일곱 번째에서 70매딘가로 떨어졌고 이제는 지금은 더 이상 기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으로 삼성은 떨어졌습니다. 삼성에 속해 있는 직원들만 30, 40만명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삼성에 속해서 삼성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직원들조차도 진실을 외면한 채 삼성이 무너지기를 결과적으로 바라는 끔찍한 현장이 있음에 이 나라의 처참한 지경은 예고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대우그룹이 얼마나 각오심 있는 그룹이었는지 기억합니다. 과거의 현대그룹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고야 말았고 그 여파가 대한민국 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좀 학식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최고 또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 그룹 회사가 되는 삼성을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와 경제공황은 한 걸음 앞에 이제는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의 해체가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다 진척이 되어서 반절은 제가 보기에 넘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사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건 서로 연계되어서 누가 하나가 손해를 보고 무너져가면 또 다른 하나가 살려주는 것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명태를 당하게 되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계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삼성그룹 공채 시절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삼성그룹 차원에서 공채는 없다. 대신에 이제 각 회사가 스스로 공채, 스스로 사원을 뽑는 그런 것만이 남은 시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해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국민들은 아직은 현실적인 눈을 뜨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심각한 일은 곧 닥쳐올 테니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바에야 발은 잘려나갈 것이고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선택했음에야 당연히 그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삼성그룹 총수의 입장이라면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재용 총수, 이 부회장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범죄의 사실이 그렇게 심각하고 있어서 그 모독을 하면서 항문검사를 하고 그 모독을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잠을 안 재우고 CCTV도 없애는 가운데 고문 속에 들어가는 그 모독을 죄수의 취급을 받는다면 사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삼성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때에 삼성을 대한민국에 일으킴으로 그 재벌 그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체는 어두운 측면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의해 지지폐 24%를 담당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공헌했던 그 큰 은혜가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놓여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고 우리는 대통령 그 집안에 큰 빚을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던 이 땅,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올등에 속했던 기껏해야 우리나라 다음에 한 나라밖에 없었던 그러한 최하위의 빈국에 속했던 이 나라를 경계대국으로 세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으로 그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을 하도록 해왔던 대한민국이라면 그 참담한 길을 대한민국 국민이 걷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리형을 받았다는 주의 종들과 기독교인들이 간단한 거짓과 간단한 사실 하나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거짓이었음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주여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피치를 하고 셀 예배를 들여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거짓말이었다. 심지어 태극기 앞에 참여했던 노인분들 불신자이고 예수를 안 믿는 노인분들보다 더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임에야 또한 기독교들임에야 그들의 진정한 실상은 그러한 노인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어리석고도 분별력이 없음에야 어찌 그들의 신앙이 참이고 진실이겠는가 그들의 신앙은 이제는 가짜로 판명났음이고 그들은 소경으로 판명났음이고 소경된 인도자에게 주님께서는 화 있을지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으니 그 재앙을 반드시 소경된 목사들과 소경된 교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했던 그 성령은 누구이겠는가 자기에게 성령임이었다고 주장했던 그 성령임은 과연 누구였을까 과연 누구였을까 과연 어떠한 영의였을까 어떠한 영의였길래 알지 못하는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11월 초에 대한민국의 비참한 비극적인 공모와 이간책구와 언론과 하나된 악한 개교가 베풀어졌고 그때 이후로 11월, 12월, 1월, 2월, 이제는 3월 한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거짓을 믿다가 지금은 약간의 소수가 진실을 깨닫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다음이야. 그런데 약간의 기독교인, 약간의 목회자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의 비율은 세상 사람들의 비율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아닌가 봐. 이상해. 이상해. 11월 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1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리고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죄목을 읊조리는 그 내용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11월 달에 JTBC나 11월 달에 SBS나 11월 달에 YTN이나 11월 달에 KBS나 11월 달에 조등동이나 11월 달에 한겨레나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최순실 씨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던 그들이 가졌던 이야기들은 지금에는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도 대통령이 무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그러지 않지요. 지금도 최순실 씨가 무당이라 그럽니까? 최순실 이 게이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가 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당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말해집니까? 전혀 없지요. 희한하죠. 전혀 없지요. 그 무수한 거짓말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광취에 젖고 미쳐버려서 자기가 어디에 선동됐는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믿고 들어가서 이제는 주장하는 거짓말이 전부 다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나 사실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끔찍한 것입니다. 문제는 진실을 정말 백의 하나나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지막 선에 놓여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대다수의 목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이 태극기의 노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그렇게 많이 외쳐왔금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처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나 혹은 그런데 주마다 해극기를 든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면적을 빼빼하게 사람들이 채웁니다. 오늘 3월 1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를 채워서 사람들이 위험할 뻔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한쪽에서 그 사람을 밀면 밀려서 사람에게 밟혀 죽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극기피해 사람이 운집해서 그래서 더 이상 밀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경까지 가서 경찰 라인을 좀 물러서 달라고 몇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경찰 라인을 더 후퇴시켜 달라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러다가는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계속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광화문의 촛불 세력 또 횃불을 밤에 둔 복면을 쓴 그 자들 그런 자들이 해책했던 것이 광화문의 백만을 몰아넣고 충분히 압사시켜 죽여버리는 것을 해책했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의 그 공간 자체가 기껏해야 한 20명 들어가도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기껏해야 한 20명 들어가도 잘못 움직이면 더군다나 밤이면 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왜 이 촛불 세력이 밤에 자꾸 모이기를 원할까요? 당연하게 누구든지 기회와 환경만 있으면 죽여 없앨 수 있는 피를 흘리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대가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에 두 번을 쓰지 않아도 정체를 감출 수 있고 그리고 촛불을 빙자해서 불을 지르고 타올 수 있고 그들이 가진 조직적인 횃불을 든 모습을 지켜보면 그들은 이미 엄격한 조직체를 가진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죄교를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그들은 자주 술판을 버려놓고 정말 나라가 걱정되어서 애국심을 가지고 온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먹자 놀자판을 버리는 막걸리가 한 박스씩 쌓여 있고 소주병에 한 박스씩 쌓아놓고 그리고 계속하여 소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항상 자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하로 모이는 존재들이 아니죠. 어떤 목적 때문에 모여서 술판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태극기 입회를 가면 그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걸리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고 흥청망청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화문에 촛불을 든 사람들을 보면 다르죠. 그들은 뭔가의 영에 쉬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를 보면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지. 최소한 기독교인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령의 성경을 안 받았다.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은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증참케 하라. 성경은 증인주의이기 때문에 유스와 언론과 미디어를 믿을 수 없다면 그걸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최소한은 돈을 들여서라도 차비를 들여서라도 태극기 집회도 가보고 광화문 집회도 가보고 그래서 현장의 실제 상황이 어찌 됐는가를 확인해라 그 말이지. 현장의 진실한 상황을 확인을 해야지. 아마 오늘 모인 광화문에 모인 촛불 세력과 태극기로 모인 애국 시민들의 숫자 차이가 제가 볼 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100배 이상의 차이가. 100배 이상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인 애국 시민들이 많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방송과 유스는 어떤 보도를 하느냐 어떤 공경 보도를 하느냐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최소한 최소한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언론이 가짜고 거짓인지 그나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형인 성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지. 거짓에 대하여 성념인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진리형이신 성념인께서는 거부하시니까 그렇다는 사실이죠. 항상 어느 역사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무너지면 주의 종들이 미혹되고 무너지면 교인들은 무너져왔고 인도자가 소경해진 데 함께 소경되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나라 그 국가는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고야 말하지요. 자신들에게 임한 이가 성령임이 아니라는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혼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혼토록 함께하지 않는 자들. 나아가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하지요. 나는 환상을 봅니다. 나는 뭘 봅니다. 나는 무슨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찬양을 뭘 합니다. 거기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살지 몰라도 그러나 최상은 능히 진리형의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종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종교는 영을 받지 않아요. 어떠한 종교는. 어떠한 종교든지 이 성령임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형이신 성령임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께서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임이 마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한 세상이라는 사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14장 17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임을 볼 수도 없고 성령임을 알 수도 없다. 성령임을 보았다 받았다 안다 하는 것이 다 착각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성령임을 안다. 성령임을 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임께서 진리형을 받은 성령임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안에는 성령임이 계시고 성령임이 역사하시고 성령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임을 알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성령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분별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분별의 어떤 지칙과 원리를 배워서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 꿈과 이 환상이 혹은 이 음성이 이러한 감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성령임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이나 마귀나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밖에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목소리를 변별하고 구분해 내는 것처럼 성령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알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령임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임을 통하여 내주하심으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배웠고 주님을 알고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으니까 단지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적인 문제라면 육체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 본질적으로는 성령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참으로 성령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몰락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몰락은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는 돌입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이 해체되고 그리고 언제 걷는 길이란 그 타격과 그 영향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아도 심각하게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삼성그룹에 속한 직원들이 3, 40만명 정확히 얼마드는지는 제가 잘 몰라도 그 정도 또 거기에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나 회사들은 과연 얼마쯤이나 될까 그 상상하지 못하는 회사들 그리고 또 그 회사나 업체들은 다른 회사와 업체들과 밀접한 관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부동산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여 투기가 항상 많아 왔습니다. 아파트 투기, 땅 투기 그러니 이제 아파트에 대한 매물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지경이 되어지고야 말까 우리 동네만 해도 이 몇 년 사이 아파트 값이 심지어 몇 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아마 많이 오른 것은 한 3년 이렇게 잡으면 많이 오른 것은 5천만 원까지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오를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과연 오를 이유가 있느냐 사실은 오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펜션, 리조트, 그리고 호텔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급은 호화 상태처럼 아파트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고 인구 증가율은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인구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보통은 한 해에 우리 도시의 인구가 5천명씩 감소해 왔어요. 한 해에 아마 지금은 이제 그 수가 좀 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이 소도시들의 인구는 감소되어 와요. 항상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여까보다 부산 같은 데 인구만 조금 증가되어 가고 몇 도시 말고는 대부분이 다 감소해 갑니다. 그것이 관광도시가 더 심화되면서 감소가 주춤하기는 했으나 다시 말하면 아파트 수요가 그렇게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느냐 하면 투기 때문에 그렇지. 투기 때문에. 그 투기 바람이 심각해져 가는데 과연 아파트를 몇 채씩 사놓는 것이 과연 자기 돈일까 대부분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 받고 빚 낸 돈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은행의 이자율만 좀 증가되어 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각 사람들의 환경이고 여건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로말미야마서 결국은 심판을 잡초할 수밖에 없는 참극을 잡초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들 같이 전 세계에서 돈을 사랑하는 인족은 드물 것입니다. 뭐 계자도 교회도 또한 한국 국민들 각자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는 풍경등화처럼 코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위기도 이제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최소화하는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가 이력이 무엇인지 그가 줄곧 무슨 말을 해왔는지를 알 터인데 그 정도도 알지 못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아마 그것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뽑아놓는다면 반미,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베치 반대, 제주 기지 건설 반대, 조한민국은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실시, 평화협정, NLL 폐지 이런 것 등등 출항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효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건 순식간에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월남이 공산화의 길을 벌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우리나라의 조한미군이 2만 8천명 정도 남아있죠. 2만 8천명. 2만 8천명 남아있는데 다음의 대권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과 협정을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를 결정하겠지. 협정을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절대다수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한민국은 철수를 다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야 맙니다.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이 버튼만 몇 개 눌러도 어떤 사람의 과거나 어떤 사람이 해왔던 말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핑만 몇 개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런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은 박지 않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다면 정말 있었다면 진리의 영을 받은 성례를 받았다고 하는 십만이 넘는 목사들이 정신을 차렸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만이 넘는 목사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었겠죠. 대한민국의 풍경 등하의 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함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과 통일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언론이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믿고 똥주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바른 이야기들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했었겠죠. 십만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 많은 목사들은 과거에서부터 북한은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거기는 내가 북한에 있는 봉숙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보니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20년 전에도 하고 10년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목사들이.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 진령인 성님을 받은 사람들이 일수가 없는 거죠.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우쳤다면 또 그러고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살백상이 광야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다른 이야기는 12명 가운데 2명이 했고 10명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반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군중은 다수를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2명 여우수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여우수와 갈렙의 말을 따르기보다 다른 족장들 10명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마 우리나라 목휘자들의 수치가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12명 가운데 2명이 바른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따지면 목휘자들이 한 10만이 넘는데 성교사님들이 한 1만이 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12만 잡읍시다.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12만명 전도사님들까지 해가지고 12만명 가운데 2만이라도 지금 바르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2만명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오늘 3.1절 구국기도회에 목사님들이 결사대를 조직했더라고요. 결사대를 조직해서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결사대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 오후 2시까지가 구국기도회였어요. 그것이 애국집회의 전체 프로그램 속의 일부를 기독교에 준거죠. 2시부터 공격적인 애국집회였고 11시부터 2시까지가 애국집회 일부였어요. 환기총에서 주도하는 주관은 물론 거의 대부분 다 태극기를 가지고 왔더군요. 근데 1시가 좀 넘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떠나고 물러갔어요. 1시 좀 넘어서 교회로 한 다음에 축도를 하고 다 떠났어요.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통일해야 된다는 이야기 뭐 그런 기도에 말하자면 촛불과 태극기가 하나 되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어떻게 화합하죠? 촛불과 태극기가 화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대통령 탄에 지켜야 된다와 탄에 기각되고 각하되어야 된다가 의견을 어디서 맞출까요? 의견을 어디서 맞추죠? 제3의 의견?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대다수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국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사회를 받던 장모님이 백문일답을 좀 하고 백문일답.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종북주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진실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진짜 그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사회를 보시면서 목사님들이 500명이 결사들을 조직했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들은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나고 1시 좀 넘어서 2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말하자면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들은 앞에 서가지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빠이 빠이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아무도 않고 그리고 다 떠나고 그리고 말하자면 비풀이 같은 후기 같은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결사들을 조직했다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니까 결사들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옷을 걸치고 결사들 500명이 나라에 지키기 위해서 피라도 흘리겠다고 그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봐야 500명이죠 그렇게 따져봐야 결사들을 모집한다고 집사님도 성도님도 참여해달라고 그런 광고도 하고 과연 한 12만 명 되면 그 가운데 몇 명일까 몇 명일까 그러니 실상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광야 시절에 40년간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그 광야의 이스라엘보다 못한 거죠 그때는 지도자들 인도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2명이라도 정신을 차렸건만 과연 지금은 12만이라면 2만 명 목사님이 될까 당연히 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소수인 거죠 너무나 소수여서 아마 숫자를 세어봐도 셀 수가 있을 정도예요 한 5천명만 어디 모여도 숫자 세기가 어려워요 저는 항상 숫자를 많이 세어왔던 입장이어서 숫자 세는 것에는 좀 익숙해요 심지어는 숫자 세는 알바까지도 하고 그랬으니까 또 군인도에 있을 때는 항상 군인들 숫자를 제가 세는 것 숫자 파악은 제가 해서 항상 숫자를 파악하고 세서 보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숫자 세는 건 굉장히 사실 익숙해요 그러나 이제 한 몇 천 단위가 되어버리면 숫자 세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세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세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이 굉장히 많이 나 버려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정신을 차린 주의종들이 몇 천명이라도 될까 몇 천명이라도 될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 되시는 분 김평우 변호사님이셨나요 그분의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이 베셀러 1위에 올라 있는 걸 아시죠 베셀러 1위에 그러면 2위는 누구냐 문재인이 책 3위는 누구냐 안희정 책 베셀러 올랐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재고만이 판매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위는 뭐고 3위는 뭐냐 그 말이죠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책을 통해 선동되고 현혹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킬 생각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는가 기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바뀌면 제발 덕분에 김정은이가 회귀하게 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진작 이루어졌겠지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그들이 회귀하고 잘못했다고 비웠겠지요 스스로 국제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당했겠지요 회귀하면서 참회하면서 김정일과 김일성과 김정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들이 회귀하라고 기도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을 돌이키냐 그건 돌이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누감스럽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돌이키지 않는 판국인데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멸망의 길을 한국 목회자들은 소경된 목사들이 되어서 이끌고 소경된 교인들은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역사적 현장 앞에 우리가 지금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형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목회자들, 조인들 우리들이 과연 진리형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과연 거짓에 대하여 참에 대하여 분별하고 알아가는가 물으실 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오리까 한국교회 절대다수가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을 신봉해 가는 때에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어떻게 말하오리까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과 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된 음모를 드러내고 알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